자 다시 들어보시니까 어때요? 네 일단은 여기서 지금 그 익스텐션 코드라는 것 자체가 한국말로 멀티탭 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멀티탭은 뭔지 아시죠? 멀티탭을 익스텐션 코드라고 하는데 이거 판미까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. 익스텐션 코드라는 것 자체가 한국말로 멀티탭 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파나요? 일단 I'll take two if they're in stock. 재고 있으면 두개 사겠다. 이거는 지금 남자 입장 얘기한거죠. 그러니까 A는 당연히 답이 안되겠고 B they can't be extended anymore. 자 일단 비번은 그 익스텐션 코드 익스텐데드 같은 단어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바로 버리면 되겠죠. C they're in the electronic section. 자 they're in the electronic section. 어떻게 되죠? 정규용품 코너에 있어요.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D. Try selling them at the hardware store. Try selling them at the hardware store. 자 여기서도 지금 동일한 단어가 반복됐기 때문에 버리면 되겠네요. 은근히 이런 패턴이 자주 나오죠. 왜? 본문에서 언급된 단어가 반복돼 초이스로 나온다. 그럼 일단 이거 버리자. 그러면은 일단 선택의 어떤 범위가 50%로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.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. A가 재고 있으면 두 개 사겠어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남자랑 여자를 혼동해 가지고 그 초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전형적인 오답이 유형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답은 C로 가면 되겠죠. 오케이.